이번 시즌을 7번 타순에서 시작한 한동희는 4월 16일 이후 3번 타순으로 이동해서 리그 최고의 타자로 거듭났습니다. 그야말로 불방망이를 휘두르고 있는데요. 한동희의 이번 시즌 성격은 말 그대로 환상적입니다. 타율 1위, 출루율 2위, 장타율 1위, 홈런 1위, 타점 3위, OPS 1위. 리그에서 가장 날카로운 타자가 3번에서 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롯데의 득점력은 한동희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좋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롯데의 1번, 2번이 밥상을 제대로 차려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동희 앞에 주자가 없어서 생기는 현상은 대표적으로 리그에서 가장 많은 6개 홈런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홈런으로 인한 타점이 9개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솔로 홈런이 3개, 투론 홈런이 3개에 불과하거든요. 보다 많은 주자들이 한동희 앞에 있었다면 한동희의 타점도 많아질테고 무엇보다 팀 득점력이 지금보다 훨씬 상승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나마 홈런으로 인한 타점을 적었지만 득점력한 타율이 4알 2분 9위로 찬스를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다행스럽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한동희가 버닝하고 있을 때 그 파괴력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라도 한동희의 앞과 뒤의 타자들이 힘을 내줘야 됩니다. 특히 이번 영상에서 지적하고 있는 롯데의 테이블 세터들이 분발을 해야 됩니다. 롯데의 1번 타자는 타율이 2알 3품 8위에 불과하고 출루율은 3알 3품, 도루는 1개도 없습니다. 2번은 어떨까요? 타율은 2알 1품 6위에 출루율 2알 6품 3위, 도루는 역시 1개도 없습니다. 한동희가 지키고 있는 3번 타순 앞에 나오고 있는 1번, 2번 테이블 세터의 기록은 너무나 보잘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즌 초반 정말 많은 선수들의 조합을 테이블 세터로서 실험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정훈과 안치홍을 번갈아 가면서 중점적으로 배치하고 있죠. 그렇지만 정훈이 살짝 힘에 붙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롯데 라인업에서 정훈, 안치홍을 대신할 테이블 세터감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리그에서 가장 날카로운 무기인 한동희의 파괴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롯데 테이블 세터를 이루고 있는 이 두 베테랑이 조금 더 힘을 내주면서 한동희 앞에 많이 나가주길 기대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정훈, 안치홍, 이 두 선수의 화이팅이 정말 필요합니다. 두 선수 모두 화이팅입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칩니다. 감사합니다.